마지막 주제는 나의 몸 아름답게 바라보기. 부제는 누구나 예술가라는 부제를 또 달아주셨어요. 이게 진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그 사실 이 그냥 제가 감히 어떻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이런 말을 들으면서. 참 어려운 거 제가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 환자분들 누구나.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정말 암 환자분들이 참 사랑하는 분들인데 왜 그러냐면 그냥 보통 그전에 보다 한 번 암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신 분들은 다 한 번씩 생각을 하게 되고 몸을 살펴보게 되고 그 실존적 고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깊어지시는 게 너무 배우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면 좋고 그래서 저는 참 진료하는 시간이 좋은데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나의 몸을 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나의 증상과 내 있는 것이 아닌 나를 느끼기. 나를 보기. 또는 나를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 보기. 이게 다시 바라보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수술한 상처를 한 달이 지나도 거울로 안 보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씩 같이 그냥 거울 앞에서 움직여 보고 또 어디가 불편한지 한 번 같이 살펴보고 그 증상이 초음파로는 어떻게 보이는지 같이 한 번 보면서 오늘도 어떤 환자분이 이제 내가 나를 한 번 느껴보기 시작했다고 어디가 불편한지를 조금씩 한 번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감사하고. 그래서 남이 나의 몸을 뭘 해라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제가 운동도 지금 어렵지만 하다가 좀 불편하면 그게 가장 최고의 누가 다른 사람 보는 것보다 내가 하다가 불편하면 그게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죠. 얼마나 무거운 걸 들어야 되냐.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많이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다가 약간 불편하면 그리고 이거는 꼭 해야지. 이것보다 내가 불편한 정도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떨까? 이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것을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내 몸의 운동을 선택할 수 있으면 그게 자기 주도 학습. 자기가 주인이잖아요. 자기 주도 학습. 네. 자기가 주인. 내 몸의 주인이 나고 환자분 모두 다 내가 적절하게 움직이고 적절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최고의 기준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아. 이래서 희망체조가 어려운 건가요? 네. 사실 그러면 제가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실제로 희망체조는 체조라기보다는 철학이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만약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할 의향이 있습니다. 희망체조는 어떤 움직임이라기보다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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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체조? 어떻게 보면 내가 모두 다 다른 행동을 하고 계셔도 되는 내 몸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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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을 느끼는 것?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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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모든 100명분이 다 다른 게 하셔도 그것도 아름다운 행복체조가 될 수 있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거 저는 꿈꿉니다 희망체조란 특정한 율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최상의 움직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움직임을 하는 것이 바로 희망체조이고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바로 양은주 과장님의 숙제인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움직이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다르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체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율동이나 몸동작을 기대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희망체조의 미래는 몸동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신나게 내가 적절하게 맞아요 거기에 포커스를 해서 한번 만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베이스에는 모두에게 마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이나 체조는 없다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왜 저거 따라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도 이걸 따라하라고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절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의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 골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달리기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들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들어야 되고 그런 운동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와, 이건 정말 엄청난 발전이고 희망체조의 엄청난 빅스텝을 저희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 증인이시고요 오늘 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현재 12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은 희망체조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조만간에 양은주 과장님이 희망체조의 1단계 정도는 우리한테 또 아, 그럼 저희가 프레셔를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는 왜냐하면 이건 숙제로 하면 안 되고 네, 행복한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그 사랑하는 유방환 환우분들께 우리 희망이 여러분께 어떤 희망과 미래를 주는 네, 같이 하면 만들어가는 그런 체조다, 그리고 함께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와, 오늘의 방송은 저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질문도 주시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격려도 해주고 계세요 오늘 정말 유익하다고 오늘 방송 너무 잘하신다고 고맙소님 매번 들으시는데 오늘 방송 너무 잘하신다고 말씀 주셨어요 희망체조 동반자 맞습니다 허윤미님, 자연산이라고 뭐가 자연산이니까 버섯이 자연산일까요? 어쨌든 음식보다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체조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위에 질문 주셨네요 유방암 수술한 지 6개월 지나셨고 산삼이라고 주시는데 먹어도 되나요? 버섯도 여러 종류 주시는데 아유, 드시지 마세요 사실 산삼이든 버섯이든 몸에 좋을 거 없고요 오늘 말씀 들으신 대로 몸을 움직이는 거 자신에 맞는 몸의 움직임을 조금씩 시작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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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